아 여기는 하람시 하이렉스 오피스텔에 있는 오마카세 헤프차 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멋진 형님이 지금 여기에 사장님하고 지금 수족관을 깨끗하게 앞에 장어 보시죠 장어 어저께 제가 보건 해삼은 없어졌네 해삼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여기서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알바 시간이 안되네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기서 알바를 하고 싶으니깐 재수 좋은 사람은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김치도 단장 소개를 왔다 보면 소주 한병을 서비스 준다고 하십니다 소주 한병을 믿으셔야 됩니다 3종 모둠회가 2만 8천원 밖에 안됩니다 오마카세 여기 이제 저기가 이제 정해졌고 요 앞에 계시는 우리 멋진 누님 여기서 또 최선의 서비스로 이렇게 잘 해주실 거니까 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또 이렇게 목욕비 뭐 5만원짜리 아니어도 됩니다 만원짜리 딱 주시면 아주 더 서비스를 잘 해주실 겁니다 어 제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 장인협회 회장님께서 저녁에 뵙자고 해서 오늘 알바를 못합니다 여기 제가 후배하고 친구하고 쏘고알이 잡으면 앞으로 여기서 해먹을 겁니다 쏘고알이를 제가 자 주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카세포차 경균하남시 하남대로 801번길 74 하일스 오피스 1층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많은 관심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카세포차 경균하남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마카세포차 경균하남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마카세포차 경균하남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마카세포차 경균하남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마카세포차 경균하남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